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부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부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부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환일 신비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인퇴하심을 묵상합시다 성모님께서 성령의 은총으로 한 아기를 인퇴하셨습니다 인퇴된 그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인퇴된 모든 아기는 이미 그 안에 하느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환희의 신비 이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생명을 위해 봉사하는 생명의 백성들은 더 깊은 차원의 사랑으로 생명에 대해 한봉사를 실천합니다 특별히 아기 아버지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도 아기를 세상에 낳아 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머니들을 긴밀하게 도와줘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구세주의 탄생은 모든 사람의 출생의 완전한 의미를 밝혀줍니다. 메시아 탄생에 따르는 기쁨은 모든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의 토대이며 그 완성입니다. 모든 생명은 교회에 맡겨진 거룩한 실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환희의 신비 사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아기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속하기에 성전에서 봉원되신 것처럼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나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도록 우리 사회가 사랑과 환대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몽하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몽하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몽하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몽하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몽하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몽하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몽하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몽하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몽하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몽하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환희의 신비 오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가정은 탄생해서 죽음에 이르는 가족 구성원들의 전생회를 통해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정은 참으로 생명의 성역입니다. 그곳에서 하느님의 선물인 생명은 당연히 환영을 받으며, 생명에 가해지는 많은 공격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와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과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와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과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와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과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와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과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와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과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와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과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와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과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와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과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와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과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셔.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진 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뇌병변 장애가 있어서 기계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마리아 성심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